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. 금일은 스텐레스를 필드에서 용접하는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는데요. 사실은 필드는 아니지만 학원에서 연습할 수 있는 필드 구조물에서 이 그리기 용접법으로 스텐레스를 연습하는 보는 제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디 가서 배워야지 손선생 용접교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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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